서울구청장 선거 그러면 서울구청장 선거는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5군데를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는 모두 다 조작이 됐습니다 서울구청장 선거만 여러분 조작이 된 게 아니고 전국에 대부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거의 전부일 겁니다 지군구청장 대부분 다 조작이 됐습니다 이게 전산조작이 갖고 있는 디지털 조작이 갖고 있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짜놓고 나면 그다음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조작하는 데는 엊그제 한양대 공대 출신으로서 전산조작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기여를 하고 계시는 맹주성 한양대 공대 교수님이 참 정확하게 지적하였네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계는 어떤 경우에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치적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아니냐는 발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3% 오차범위 내에서 정확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분야의 전공자들은 강용석의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김원회가 됐다 있다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단일화 대해서도 뭡니까 조작을 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단일화를 했더라도 그 조건에 맞는 조작을 합니다 전혀 단일화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여부는 우선적으로 선관위 발표 선거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이 소위 선거 부정 문제에 깊게 관련된 전산을 담당하는 선관위 관련자들이 소위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공상주의 여러분들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처럼 선거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완전 범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는 순간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범죄 행각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의 특위 현상이 발견됩니다 규칙성이 발견되고 패턴이 발견되고 좌우대칭이 발견되고 개수조정 여름 흔적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무모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뭡니까 연구를 통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이걸 깔아뭉개고 그냥 덮으면 그건 그냥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그냥 기대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정선거가 말이 됩니까 부정선거가 말이 되냐고요 전산조작을 해서 이렇게 공직선거마다 도독질을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이 다섯 분야 실행되고 뭡니까 여섯 번째 실행을 앞두고 신임 대통령이 뭡니까 경고 메시지 한마디 안 하는 그런 나라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당이란 친구들이 뭡니까 부정선거가 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다 덮고 뭡니까 다음에 총선에서 이겨야겠다 어떻게 총선에서 이깁니까 선거를 조작하는데 정말 가치관이 인성들이 개차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전산조작하지 않으면 어떤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전산조작하지 않으면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으면 어떤 선거 데이터가 나오냐 사전투표 전산조작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이런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찬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또 왼쪽이 경기도 지사선거입니다 김동령과 김은혜가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작품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숫자입니다 이건 자연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의 2020년도 4.15 총선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게 자연수입니다 손을 타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경기도 지사선거가 완전히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이 그냥 확연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김동령과 김은혜가 붙었던 여러분들 그림입니다 이거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건 조작 프로그램이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의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을 경우에 덜죽날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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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는 또 얼마나 작습니까 이게 정상선거라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오른쪽처럼 이런 종류의 분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령과 김은혜가 붙었던 여러분들 이게 작품입니다 맨 메이드 남버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 숫자입니다 이게 금세 들통이 나는 겁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금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김은혜의 여러분들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동레벨마다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김동령에게 준 거 아닙니까 김은혜한테는 10%를 빼앗았고 강용석이한테는 얼마를 빼앗았습니까 50%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은 조작을 안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투표자들이 던진 표니까 여러분 덜죽날죽아 숫자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위에 보시죠 여기 보시니까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의 화원면 같은 경우는 윤영일이 1.2% 윤재갑이 마이너스 몇 퍼센트입니까 마이너스 1.2% 문내면은 여러분들 윤영일이 2% 그리고 마이너스 3.4% 작은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의 김동령과 김은혜가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선거를 그냥 사람이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이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프로그램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정상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관내 사전투표율이 뭡니까 표를 쑤셔넣고 표를 빼앗고 하는 짓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훌륭한 작품이 나온 겁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나주시 화순군의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작품이 아닌 경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작 프로그램 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투표자들이 결정한 그런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판약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가 정상이면 왼쪽처럼 나와야 됩니다 제로값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후보가 중첩이 돼서 여러분들 분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플러스 12.5%만큼 플러스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옮겨주고 평균적으로 미래통합당을 마인스 쪽으로 12.5%로 옮겨준 거죠 이 짓을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했으면 했습니까 아니죠 2017년도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그리고 마침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오른쪽처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한쪽은 표를 쑤셔넣고 한쪽은 표를 뼈앗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에 3,500개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한 곳도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못하고 전성 어디에 가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500개에서 3,500대 제로로 사전투표에 승리했고 서울에는 1,480대 제로로 승강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했는데 대통령이 좀 바뀌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3개월째 본인이 경제를 어떻게 살립니까 대통령이 경제 살립니까 평생 검찰총장 안사라고 검사한 사람들이 경제를 어떻게 살립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경제라는 건 경제 주체들이 살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뭘 원합니까 선거 공정하게 되고 악법 만들어내지 말고 규제 철폐하고 예상규모 줄이면 그러면 돈 버는 이런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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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고 이러면 윤석열이가 경제 외친다고 이러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말 같은 손의를 해야죠 대통령이 왜 사전투표 합니까 법정 경위를 왜 만듭니까 법정 경위를 이러면 투표하라고 뭡니까 대통령이 법정 경위를 투표하자 사전투표 투표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게 되면 유리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측에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죠 발신 메시지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저번처럼 사전투표에 소쿠리 바구니 뭐 이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 정도 이런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임 대통령입니까 싹수가 노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딱 보면 사람이 뭡니까 처음에 하는 짓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계산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60년생이고 저하고 동갑내기기 때문에 각별함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씨가 1959년생 권영세가 여러분 1959년생 정진성이 1960년생 권성동이 1960년생 정신들 체려야 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시대에 여러분 대학을 다녔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만고의 여러분들 대한민국만큼의 여러분들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선거 때마다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 선거를 하는 그런 나라에서 신임 대통령이 그토록 기도를 했구만 단 한마디도 여러분들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국민들이 표를 왜 줬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표를 왜 줬습니까 우리가 당사자가 공정과 상식을 열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준 거 아닙니까 선거가 무너졌는데 뭐가 경제가 살아날 겁니까 한 나라의 대들보에 속하는 것이 선거 정의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면 무얼 못하겠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추도 만들고 금수환박국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가 왜 그렇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들 소위 정신구조를 가진 사람이면 못할 게 세상에 없는 거죠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지 않습니까 최근에 손자가 놀라워가 손자를 키워보니까 참 손자 손녀를 또 키울 때는 또 갖게 되는 마음가짐이 다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 세대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자식이 요즘에는 어렵지만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 그 아이 함께 밥을 떼먹이고 그 아이의 변을 잃은 다 해결해 주고 이러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 세대를 넘어서 손자 손녀 세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갖고 있는 숙명적인 그런 마음가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안 되죠 이렇게 전산 도작을 하지 않으면 선거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서울의 총선 결과가 당마다 이렇게 0값을 중심으로 다 중첩해서 분포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뛰어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고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2016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런데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1대 총선의 데이터가 이렇게 한쪽은 플러스 12.5% 한쪽은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운명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손을 담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2년이 지금 흘른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제 시간의 2년 이상을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밟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후회는 없고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기점을 해가지고 손을 털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내마저 입을 다물면 뭡니까 이것이 완전히 묻히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다이냐 그럼 갈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왼쪽이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정상선거입니다 오른쪽이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맹백한 뭡니까 사실과 과학적 발견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수뇌부들은 다 입을 다물고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뭐를 외쳤습니까 사전투표 동료를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저희 세대 서울법대는 하늘에 별을 따는 것만큼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였습니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행동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 죄인이 저는 신념을 갖고 있고 결국은 정의와 선이 성공한다는 성리한다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발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의 글맞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한번 더 보시죠 대구의 여러분 2016년 총선이고 2020년 여러분들 대구 총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선거 비정상선거 그다음 부산입니다 부산 정상선거 비정상선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20대 총선의 전북 전남 정상선거입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21대 총선 2020년도 4.15 총선도 다 여러분들 뭐죠 제로값을 중심으로 모두가 중첩해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사전투표에서 전산조작을 행할 경우에는 규칙과 패턴 좌우대칭 등의 자연수에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바로 전산조작과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사실이자 과학적 발견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플러스 10%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전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마이너스 10%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 간에 좌우대칭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이 함께 10%를 뺏어 써서 김동령이 함께 10%를 밀어주게 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처럼 좌우대칭 구조가 착하게 나오는 겁니다 오셋은 함께 10%를 뺏어 써서 송영길이 10%를 대주게 되면 총 20%를 조작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조작한 그런 조작률이 조작률이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대칭이 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점검을 드리면 어디에서 포착되는가 하니까 바로 차이값이 그대로 담기는 겁니다 당일 득표율이 정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가지고 사전투표소로 조작질을 하게 되면 그 그래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의 시장선거입니다 조작질을 한 거죠 좌우대칭이 그대로 여러분들 성립되지 않습니까 무수우가 여러분들 조작을 좀 적게 했습니다 그러나 좌우대칭 구조가 한쪽에서 빼앗고 한쪽에서 더해주기 때문에 데칼코마니 모양을 정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광역지박자치단체장들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울산광역시 선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분들 아주 친구인 송철호 씨가 이번에 패배했지만 패배했음에 불구하고 뭡니까 아주 소프트하게 마일드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관내 사전투표보다도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더 심하게 조작하죠 심하게 조작하면 여러분 착하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송철호 울주군에서 플러스 7.5 국힘당의 김두겸 마이너스 7.5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 북구 송철호 1.2% 마이너스 1.2% 울산시 동구 송철호 플러스 1.8% 김두겸 마이너스 1.8% 남구 플러스 6.3% 마이너스 6.3% 중구 플러스 7.7% 마이너스 7.7%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이런 숫자들 가운데서 어쩌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의 플러스 값하고 국민의힘의 김두겸의 마이너스 값이 딱 일치하죠 어떻게 이렇게 이름들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까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빼앗는 것하고 더해주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데칼코마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런 전산 조작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전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송철호의 플러스 값하고 뭡니까 김두겸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동레벨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동레벨로 동레벨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울주군의 동레벨로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딱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북구에 의하면 동레벨마다 다 같은 조작값을 적용했기 때문에 딱 같이 뭡니까 북구 전체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1.2가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플러스 7.7 마이너스 7.7 예술이잖아요 예술요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이거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프로그램이 만든 인공수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이 정도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모두 다 당락에 관계없이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핵심은 투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 숫자냐 손이 타지 않는 숫자냐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2016년에 여러분들 20대 총선에서는 왼쪽처럼 덜쭉날쭉 덜쭉날쭉하자면 숫자가 작죠 2020년 4.15 총선에서 뭡니까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 12.5% 평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극적인 사례는 이게 20대 총선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0값을 중심으로 모든 정당이 다 여러분들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2016년 선거입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위성정당은 플러스 10 몇 프로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여러분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10 몇 프로 이렇게 봉오리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봉오리가 이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한쪽을 플러스 쪽으로 옮겨주고 한쪽을 마이너스 쪽으로 옮겨준 겁니다 왼쪽은 정상선거고 오른쪽은 부정선거를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정상투표하고 부정투표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신출규묘한 그런 조작기술을 발휘하더라도 전산조작에 의한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좌우대칭 구조에 아주 그런 명확한 범죄행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차 이차